키즈커파 재밌어요? 미끄럼틀 타봐, 미끄럼틀 조심해 하나 둘 셋 이제 방방 뛸거야? 재밌어? 존이 얼굴 들어, 얼굴 들어 얼굴을 하는거야 헬리콥터야? 나 집을 만들어야겠지 집 만들거야? 네 존이가 만들어봐 균형이 잘 맞춰야돼 큰집이야? 작은집이야? 큰집이에요 존이 뭐야? 존이가 만들어봐 존이가 만들어봐 존이가 똑바로 균형을 잘 맞춰야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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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존이 근데 존이가 균형을 잘 맞춰야돼 존이가 Ν아 존이가 당황이ily 존이는 여기 방방있네 아기들이 놀 수 있는데 이제 가봐 거기 갈거야?